이 운동은 풀스쿼트 였는 대로써 엉덩이를 조금 더 키워지고 코앞자 안쪽을 키워주면서 라인을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자, 풀스쿼트는 11달차 약간 5도 정도 벌린 상태의 자세를 잡으시고요. 시선 전면보다 약간 5도 정도 들어올 상태. 천천히 일어납니다. 엉덩이를 딱히 씻는다고 빰 씻는다고 시작하고 천천히 일어나서 버리지. 바로 허리를 잡고 매주 많아?